전시장에 왔습니다. 12월에 1년 동안 배웠던 사진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. 진화 회식장 보냅니다. 수아 더블덕 국물 교체콜 지금 신용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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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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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와 보기 힘든걸로 올거네 올생은 농약을 뿌려가지고 보기 힘든 광경이네 사봐주다 가까이 다 사봐 찍어보지 자 숨은 앞이 잘 안보이네 아까 벌 잡으려고 오 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보인다니 꼭 숨었다 다시 잘나게 되겠네 벌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딱 숨어있는거니 잘 안보인다니 저기 같이 사는 사람이야 하하 벌이 엄청 크다 거짓말 못해서 새 많아 엄청 크네 오 이거 조그맨한 벌떼 있네 조그맨한 벌떼 있네 아 꿀이 요 조그맨한 요 꽃이 무슨 꿀이 있네 빠른 벌떼 있네 똑 새겄다 날아가는 폼 새겄다 새 꿀새겄다 하는게 꿀새겄네 진짜 새 아이가 꿀새겄다 신기하다 신기해 천보는 벌이네 날개재지 완전 사마귀가 숨어있다니 오 신기하네 많이 신기하다 천보는 천보는 새다 새가 아니고 벌이다 벌 크다 벌 크다 나비도 다 날아오네 노랗네 구경하네 사마귀 사냥을 못했네 그래도 딱 숨어있겠지 오 참 꽃이 있으니까 나비도 많이 날아오네 완전 여지 자연 동산이 되고 자연 동산이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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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